안녕하세요. 이것들은 커피그라운드입니다. 이것들은 커피그라운드입니다. 이것들은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앤옷을 사용합니다. 2개의 배터리입니다. 이것들은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커피그라운드의 커피그라운드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아쉽게 되었습니다. 2.5V입니다. 2.5V입니다. 앤옷이 강하지 않습니다. 2.5V입니다. 이것들은 아쉽게 되었습니다. 2.5V입니다. 3.5V입니다. 다른 방법은요. 아마...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로는 단계가 있습니다. 2.8V, 그리고 불이 부족합니다. 이 배터리는 이 배터리가 더 좋습니다. It means just used coffee grounds is better than burned used coffee grounds. This is just ash. 2.6V Now it drops very very slowly. Let's do that again. 2.7V 3.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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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V 4.5V 5.5V 6.4V 3.5V 6.5V 왜 볼테지가 더 높아지지요? 아? 볼테지가 더 높아지지요? 볼테지가 더 높아지지요? 그래픽을 섞어서 커피그라운드 사용하면 2.5V 배터리가 스태밀라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 좋아요. 오! 정말 좋아요. 그래픽과 커피그라운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노트 아이안옥사이드 영양에 스태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에 식용확분으로 냉동을 하셨습니다. 아이안옥사이드 บור한 가능할지 모르는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알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가 조금 더 심벌시키고 암퍼를 더욱 더 높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2.9V에서 2.5V에서 2.5V에서 아 after one day it became 1.7volt and the voltage doesn't dropped anymore Yeah using so I want to say that 아, 예. 이런 이런 커피가 사용하는 방법은 효과적입니다. 제 영어는 나쁘지 않은데, 이 비디오를 업로드할 수 없죠. 저는 제가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했을 때, 2.4V를 잊어버렸습니다. But the voltage doesn't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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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Good. One more time. Solid state battery has really good memory. It's cold, doesn't generate any heat. It's a really really good marriage. Okay, have a nice day.